어디 쇠질이나 해볼까? 와 이게 네 보시다시피 제 몸에 저항이 없어졌습니다 운동은 못하겠다 조전도 황! 네 현재 저는 지금 에너지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식당을 찾고 있고요 네 여기는 뭐 비가 맨날 오네 진짜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? 와 이건 뭐지? 네 뷰가 예뻐서 한 번씩 이렇게 찍어줘야죠 구름이 멋있고요 우리 집인 것 같은데? 네 다행히 비가 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음식 한국음식 맞나? 네 여기는 박물관인 것 같고요 박물관보다는 이게 땡기네? 오늘은 이 색이 좀 땡기네? 네 뭔가 느낌이 있고요 네 이 친구도 초전도체를 아까 제가 든 덤벨이랑 비슷하죠 확실히 보면 근육도 네 제가 이렇게 와 네 그리고 도착한 Something College 와 네 확실히 홍콩에 있는 College보다 훨씬 예쁘네 네 저는 여기를 걸어가면서 이제 캔몬을 좀 잡아 아 여기는 샤워가 나왔을 때 제 얼굴이랑 비슷한데 도전도 와 여기도 뷰가 지리고요 네 학교가 이 정도면 거의 뭐 맨날 학교 올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 시티 HSBC JP모금 카나리오퍼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이거 물소리가 좀 들리면서 화나를 보니까 장관이네요 네 우측에는 저거 그 아 이름 까먹었다 그게 있던데 내가 오늘 날씨가 흐린데 밝네 맑네 말죠 흐린데 맑은 날씨 5,5,3,5 5,5,3,5 어? 뭐야 왜 다졌지? 어? 어 어디로 들어갔더라? 아 배고픈데 이거 나가야 되는데 아 입구를 찾았고요 아 출근가? 아 출근가? 아 저는 수시안 칩스 저전도 아 와 와 되게 배고팠어서 그런지 내부 맛있네요 아 아 아 아 네 지금 또 밥을 먹고 나왔는데 비가 살짝 올 것 같아서 초전도한 느낌으로 한번 순간이동 우와 네 아 초전도 너무 좋고요 네 제가 도착한 것은 아 젤다의 느낌이 나는 아 비 구름이 약간 비울 것 같은데 비워요 네 이곳은 아까 봤던 저희 집 근처 아 이거 제가 저에게 가장 약한 갈림길이 아 일단 측진해야겠다 사람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네 제가 있던 거기네요 아 근데 날씨가 아쉬운데 크리니치 좋은데 한번 들어가볼까 어 뭐야 닫았어 또 아 얘 닫았구나 네 여기 뭐 시계가 보이는 것 같고요 마그네틱이네 저전도 여기 옆에 이거는 뭐지 아 여기는 진짜 아무도 없네 궁금하니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또 재밌는 게 있네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공중에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비와서 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은 초전도체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